우리나라 모든 박씨의 시조, 그러니까 도시조는 신라의 박혁거세인데요. 그렇다면 밀양 박씨의 시조는 어떤 인물일까요? 신라 54대 경명왕은 8명의 아들인 8대군에게 8지역을 각각 분봉합니다. 이때 첫 번째 왕자인 밀성대군 박원침이 지금의 밀양지역을 분봉받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밀양박씨의 시조가 됩니다. 밀양박씨의 시조인 밀성대군의 재앙을 모시는 재실이다. 밀양박씨를 이야기하자면 제일 먼저 박씨의 근원이 알아야 됩니다. 박씨의 근원은 신라 시조왕, 혁거세왕 때부터 태어나시면서부터 박씨 성을 받은 분입니다. 박씨가 시조왕으로부터 10왕이 탄생이 됩니다. 54대 경명왕계가 있습니다. 경명왕이 9왕자를 뒀는데 8왕자가 대군으로 칭호를 받습니다. 제일 큰 왕자가 밀성대군의 칭호를 받고 밀성대군이 밀양을 시급주로 받아서 거기에 밀양박씨, 밀성박씨의 본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은 대군의 단소가 밀양 영남로 앞에 있고, 밀성재가 건너편에 재실을 가지고 있고, 아드님과 손자되는 사당이 익승사라는 사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라 왕가의 후예인 밀양박씨는 고려시대에 와서 한때 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삼별초의 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밀성지역이 반역의 땅으로 낙인치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세에 더욱 번창하여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죠. 그렇다면 밀양박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조선 전기의 인물로는 문신이자 음악가로 잘 알려진 난계 박연이 있다. 그는 고구려 왕산악, 신라의 우룩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힌다. 어렸을 때부터 피리신동으로 불린 그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가야금을 연주하면 새와 짐승들이 와서 소리에 맞춰 춤을 출 정도로 연주실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지금의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박연은 28세인 1405년 문과에 급제한다. 지편전 교리를 거쳐 사음부 지평, 시강원 문학을 거쳐 후에 예문관 대제약에 오른 인물이다. 세자 시절에 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세종대왕은 그를 악사를 맡아보는 악학별자에 임명한다. 이 호구는 악보와 악기를 정리한 악설을 편찬하고, 율관 제작을 통해 우리 음악에 맞는 편경을 새로 제작하는 등 궁중음악을 개혁하고, 조선의 음악체계를 세우는 데 큰 업적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76세가 되는 1453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나자 그의 셋째 아들이 처형되고, 가문은 멸족의 위기에 처해진다. 그러나 새 임금을 모신 그의 공이 참작돼 가까스로 화를 면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비리를 불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조선의 예약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그의 업적을 기려 현재 고향 영동에는 국악전문박물관인 난계 국악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영동 난계 국악축제가 열린다. 조선 중기에는 실학자이면서 국악파의 중심인물인 박재가가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입에 붓을 물고 있었고, 앉기만 하면 모래나 허공에 글씨를 썼다고 한다. 11세에 부친을 여의고 빈궁한 삶을 살았으나, 삭바느질을 하며 뒷바라지를 한 어머니의 헌신으로 훗날 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서자라는 신분의 벽이 있었다. 나이 19세에 연한 박지원을 찾아가 제자가 된 그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서자 출신 지식인인 이덕무, 유득궁 등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히 백탑 시파라는 모임이 결성된다. 이들의 대부분이 백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백탑은 지금의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말한다. 그런데 정조가 즉위하면서 서자들에게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규장각을 설치한 뒤 이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한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가운데 중국에 가장 많이 다녀온 인물은 박재가다.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다녀오는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 북학인은 29세 때 처음으로 영경을 다녀온 후에 쓴 것이다. 4번의 연행을 통해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한 박재가 청나라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리학 1세계 조선에서 그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부위한 조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앞서간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1910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불태워졌죠. 이때 국혼을 부르짖으며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혼신을 다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암 박은식입니다. 국혼은 살아있다. 국교, 국화, 국어, 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오. 전국,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국백에 속하는 것으로 국혼의 됨됨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냐 하면 국혼은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다.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난 그는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교우하면서 문장을 겨루는 등 두 사람은 황해도의 양신동이란 평을 듣기도 한다. 자라면서 그는 서북지방은 물론 중앙에까지 성리학자로 이름이 알려졌지만 정리학용의 문인들에게 학문을 배우고 양명학과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성리학과 위정척사사상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후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일제에 의해 국혼이 들어있는 역사책이 모두 압수, 소각되는 상황에 처해지자 1911년 4월 독립운동과 국혼이 담긴 역사서를 쓰기 위해 망명을 결행한다. 그 후 박은식은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한날 한시도 붓을 놓지 않고 많은 전기와 역사서를 저술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저서가 한국동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다. 이 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죄상을 낱낱이 비판하고 동포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었으며 독립투쟁 정신을 크게 고취하게 된다. 평생을 국관회복과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헌신하다 상하이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지난 1993년 그의 유해는 고국으로 봉환되어 국립사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이외에 밀양박씨의 물로는 이성계와 위화도 해군을 함께하고 대마도를 정벌한 박위 임진왜란 때 최초로 승병을 조직하고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영규 대사가 있다. 현대재계의 물로는 두산그룹의 초대회장인 박두병 영일만 모래 볼판에서 포항제철의 신화를 일군 박태준과 혜태그룹 창업주인 박병규가 있다. 그리고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과 대화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도 밀양박씨이며 또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다. 이외에 트럭가수 박현빈과 방탄소년단의 박지민 가수 사이도 본명은 박재상으로 밀양박씨입니다. 박재상으로